1, 2, 3, 2, 2, 1 바쁘게 항해하는 사람들 잠시 배를 대어요 이야기를 삼키고 노래를 마시고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일주일 버둥의 퉁둥이는 섬 우리는 추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매일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던 그 사람을 닮았으니까 엉망으로 실패하고 바닥까지 지쳐도 끝내는 계속 해냈던 사람이 등을 밀어줬으니까 세상을 뜬 지 10년이 지나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의 조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매주 월요일 밤을 수놓는 버둥의 퉁둥이는 섬을 듣고 계십니다 마포 FM 뮤직홍 버둥의 퉁둥이는 섬을 듣는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마포 FM 홈페이지 또는 마포 서대문구 일부 지역에서 100.7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마포 FM 또는 CR을 검색 후 다운로드 하시면 어플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재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마포 FM 온웨어에서 풀 버전을 그리고 버둥의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노래를 제외한 다시 듣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밤 11시부터 12시를 채우는 뮤지션 버둥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이 이제 또 더웠다 추웠다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엄청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사실 달리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저는 요즘 매일 날씨와 눈치게임 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한 날이 그 전에 달리기 했을 때보다 3,4일 정도 지난 상태였고 그때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날 제 컨디션이 완전 바닥이었어요 밥대를 놓쳐가지고 저녁도 못 먹은 상태였고 그 전날 제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랬는지 아무리 커피를 마시고 물을 먹고 해도 컨디션이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저는 보통 걸어서 퇴근을 하는데 걸어가는 그 길에서 공기랑 바람이 살랑살랑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걸어가는 와중에 언제 또 이런 날씨가 올까 만약에 내일 미세먼지 막 최악이고 이러면 난 내일 컨디션이 좋아도 못 뛸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달리기를 하진 않더라도 그냥 설렁설렁 능력 되는 데까지 뛰고 오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한강으로 가서 훌훌 뛰다 왔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은 빠르기로 일단 훌렁훌렁 달리고 들어와서 씻고 또 스트레칭을 꼼꼼히 했어요 제가 달리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달리기가 끝나고 난 뒤에 저의 루틴 때문이기도 한데요 보통 제가 한 10km 정도를 뛰는데 이게 뭐 러닝 하시는 분들 기존에서는 엄청 긴 거리는 아니지만 제 체력에서는 이게 가볍다고 여길 수 있는 길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고 하기 전에도 그렇고 스트레칭을 꼼꼼히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근육통이 진짜 어마어마할 걸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근육통 정도가 아니라 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맨몸 운동을 하고 싶었던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근육 자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악바리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에 한 번씩 담이 와가지고 고개를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달리기 하고 나선 달리기 할 때 상체에도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령이 없으면 요령이 없을수록 달리기 하고 스트레칭 정말 잘해줘야 돼가지고 꼼꼼히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해서 근육을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면서 땀이랑 또 호흡을 계속 뱉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폐물을 쭉 빼고 따뜻한 물로 씻은 다음에 저는 꼭 로션을 발라요 여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겨울에는 전 좀 건조한 편이라 안 바르면은 그 하얗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션 바르고 스트레칭 꼼꼼히 한 다음에 침대에 딱 눕잖아요 그러면 침대가 저를 조용히 빨아들여요 그 기분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좀 많이 피곤하다 싶은 날에도 그냥 자빠져서 자기보다는 공기만 맑으면 달리고 와서 이 루틴을 거친 다음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노래하는 데 정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물론 달리기와 호흡만이 전부는 아닌데 사실 제가 뭐 이제 막 노래를 시작한 사람도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테크닉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테크닉이 발현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서 제 보컬 테크닉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올라갔다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그걸 느끼고 나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멈추면 내려갈 거잖아요 내가 왜 성장했는지가 명확하니까 이 그 수단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 SNS로 제가 이제 달리기 하고 나면 그 달리기한 기록들을 올려놓는데 그걸 보시고 아 저도 해야 되는데 매번 보고 그냥 용기만 얻고 시도를 못하고 있어요 다음엔 저도 해보려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뵐 때마다 물론 동기부여가 돼서 시작을 하셔도 좋지만 저는 이게 정말 직업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어떤 명분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계속하기 정말 어려운 운동일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잘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음악을 설명할 때 나아가는 이야기를 음악에 담는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처럼 저는 계속해서 나아지고 싶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건 상황에 따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키워나가는 게 이제 나름대로의 나아가는 방법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실력을 키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제가 발전을 하고 나서 좀 한참 뒤에 이전의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러저러한 면이 나아졌구나 라고 느끼거나 오히려 이전에 비해서 실력이 좀 떨어지고 난 뒤에 아 내가 이전에 하던 방식이 정말 잘하는 방식이었구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감지를 하곤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달리기 하면서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뭐 공연도 큰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녹음 일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뭔가 한 단계 올라갔다는 거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건 실력이 는다 라는 거는 뭔가 그 잘하는 단계로 올라가서 원래 거기에 익숙했던 것처럼 한 번에 그 단계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한 게 아니라 잠깐 폴짝 뛰어서 제 키보다 큰 벽 너머를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실력이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안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이걸 느꼈냐면 원래 제가 좀 힘들다고 생각했던 음악적인 요소라던가 아니면 공연에서 너무 오래 했을 때 공연 러닝타임이 길어졌을 때 체력이 떨어진 데서 어느 날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 나 이제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늘었구나 라고 신났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번 다시 시도를 해도 다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력에서 나보다 지금 나보다 나아진 구간에서 어떤 걸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컨트롤해서 늘 될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한 계단 올라가서 그 단계에서 딱 머물러진 상태가 되는 걸 텐데 아직까지는 저도 노래하면서 오 이게 된다고? 막 이렇게 제가 하는 것에 제가 놀라는 그런 아직까지는 어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게 이렇게 크게 느껴진 거는 제 인생에서 이번이 처음인 듯합니다 이렇게 폴짝 뛰어서 벽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마다 같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 이전보다는 높이 뛸 수 있지만 그 새로운 세상에 완전히 발디디고 선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 이네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 되게 저를 신나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연습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아주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게스트분을 모실까 싶기도 했는데요 요즘 제 작업실에 자잘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들도 그렇겠지만 녹음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기계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요령이고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패칭이라고 하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선이란 선은 다 뜯어봐야 알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더 빠르게 이 뜯는 과정을 시작하느냐가 이제 숙련자와 초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 뜯어본 결과 결국에는 건물 자체의 전기의 문제인 것 같아 보여서 약간 응급처치 정도 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비 문제도 장비 문제인데 코로나 확진자도 점점 늘어가는 판국의 게스트를 모시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지네요 열심히 달리고 또 성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해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만발하는 계절인 만큼 꽃가루가 아주 그냥 요즘 난리도 아니더만요 함께 일하는 풍월씨가 아주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강을 달리는데 진짜 꽃가루가 눈처럼 내리더라고요 물론 꽃도 피어나는 목적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셔야겠지만 뛰다가 진짜 가쁘게 숨을 쉬다가 꽃가루를 먹었을 때 내 기분도 헤아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잠깐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 시기도 결국 지나가고 더위에 허덕이는 날이 오게 되겠죠 꽃 특집도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글은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에서 발제했는데요 간단히 이 책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6.25 전쟁 직후 하와이로 이주했다가 독일로 건너가서 미술 공부를 하고 귀국해 미술가와 작가로 활동했던 심시선 여사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시선 여사가 돌아가신 지 한 10년 정도 만에 자식들이 하와이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주제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첫째가 추진한 이 제사는 고리타분하게 제사상을 차리고 그런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제사를 지내는 것 대신 제삿날까지 하와이를 여행하면서 기뻤던 순간 그리고 이걸 보기 위해 내가 살아있었구나 쉽게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수집해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가져온 것들은 훌라춤 직접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훌라춤 그리고 팬케이크를 가져온 자식도 있었죠 팬케이크만 가져온 게 아니라 아예 요리사를 데려다가 따끈따끈한 팬케이크를 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설탕이 들어있는 설탕으로 어떻게 반죽을 한 아주 따뜻하고 바삭바삭한 말라사다 도넛이라는 게 있대요 하와이에 그걸 가져온 자식도 있었고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소설 한 권을 가져온 가족도 그리고 하와이 새의 깃털을 잔뜩 가져온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선의 둘째 딸이 하와이 화산지대에서 지질학자에게 선물을 받은 오히아 레후아 꽃과 그리고 등산화 밑창에 끼어있던 작은 화산석 자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번주에 다뤘던 박완서 작가님의 소설의 꽃이 사용되는 방식과는 또 다른 뉘앙스라서 제가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오히아 레후아 꽃은 정확히 말하면 오히아 나무에 피는 레후아 꽃이라고 해요 꽃이랑 나무가 이름이 다른 건데요 하와이 전설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불의하신 펠레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히아라는 멋진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미 오히아한테는 레후아라는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아는 펠레의 청혼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기에 화가 난 펠레가 오히아를 화산지대에 자라는 회색빛 나무로 만들어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애인 레후아는 다른 신들에게 자신의 애인을 돌려달라고 계속 호소했지만 다들 펠레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시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후아의 간절한 마음을 불쌍하게 여겨서 둘이 오래 함께 하라며 레후아를 오히아 나무에 자라는 꽃으로 만들어줬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로맨틱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제가 두 사람이면 진짜 얼적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은데 신화에 사실 지금 읽으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신도 정말 별거 아닌 그냥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신화 같은 게 다 인간이 쓴 내용이니까 다 거기서 거기겠죠 그렇지만 얼적이 없는 거죠 무슨 사랑을 안 받아준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나무로 만들고 신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신이 두려워서 눈치 보느라 인간 부탁 하나 들어주지도 않고 내 사람이 될 수 없는 상대를 나무로 만드는 건 사실 그 상대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싶었던 마음인 거잖아요 이게 시대를 차치하고서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이 신화를 통해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너무 갑자기 제가 급발진한 느낌인데요 아무튼 까만 화산지 내 레후아 꽃만 색깔을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이 있어요 하와이까지 와서 화산지대를 오르고 그 꽃을 가져온 둘째 딸이 기억하는 엄마와 화산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분명 살아가는데 오래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아주 다양한 추억을 제사상에 가지고 왔지만 그 경험에는 모두 10년 전 돌아가신 심시선 여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꽃을 피워내는 나무의 이름과 꽃의 이름이 달라도 결국 레후아 꽃은 오이아나무에 피는 꽃이니까요 나는 어디서부터 온 꽃일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들려드렸던 곡은 프로듀스 101 첫 번째 시즌에서 탄생한 팀 아이오아이가 불렀던 벚꽃이 지면이었습니다 이 노래도 나온 지 벌써 막 한 5년 7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거죠 그 이후 시즌은 애초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저보다 너무 어린 친구들이어가지고 공감이 되기보다는 많이 안쓰러운 느낌이 더 강했는데요 첫 번째 시즌 이 아이오아이 팀에는 김세정님이나 청아님 같은 저랑 동갑인 분들이 계셔서 이후 활동도 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모여서 활동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청아님이 나오시는 방송에서 그때 멤버들끼리 서로 아직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많이 의지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든든한 동료가 되었구나 하는 마음에 또 부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꽃이 지더라도 더 뜨겁게 이어가겠다는 메시지가 좋아서 오늘 오프닝으로 골라봤습니다 가사도 가사인데 저는 B1A4 산들 님이 만든 발라드를 되게 좋아해요 오마이걸이 부른 노래도 많고 이 아이오아이 팀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또 한 곡이 있는데 네 좋아하면서 듣고 있는 곡들입니다 정세랑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은 무엇보다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나의 계보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그것이 김동인이나 이상에게 있지 않고 신문학 최초의 여료분인 김명순이나 나혜석에게 있음을 깨닫는 몇 년이었다 만약 혹독한 지난 세기를 누볐던 여성 예술가가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일가를 이뤘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보고 싶었다 라고 말하셨는데요 이런 발상이 저는 정세랑 작가님의 매력이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종의 심신선 여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보여주면서 20세기를 지나온 그리고 또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했던 예술가는 그냥 단순하게 한 명의 남편과 사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또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의 결혼 그리고 한 명은 좀 오랜 파트너 같은 느낌의 총 3명의 남자가 있었고 두 번의 결혼을 통해서 생긴 각 따로 아빠가 다른 자식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10년 10주기 제사를 위해서 모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그 시절 해외에 다니면서 살았다면 단순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스토리를 써낸 작가님이 한 번 더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제 본인의 작가적 계보가 남성 작가들보다는 여성 작가들에게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말도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내 계보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음악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양희은님과 이적님이 함께하신 꽃병 그리고 김유나님의 봄날은 간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현재 노래하고 있는 여자 싱어송라이터 중에 김유나님의 영향을 안 받은 아티스트는 없다고 생각해요 20년 넘게 활동하는 한 밴드의 리더 활동부터 솔로 여성 싱어송라이터까지의 활동에서 모든 앨범이 사실 전부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도로 인해 후배들이 훨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제2의 누군가라는 수식어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정도 영향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을 혼자서 걸어간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요즘 어떤 활동을 오래 하려면 동료의 존재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와중이라서 그런지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물론 김유나님도 동시대 동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리고 또 밴드 인원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활동에 있어서 정말 본인이 뚫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가 옆에 있더라도 혼자 놓여지는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또 외롭고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 활동의 이미지와 역량을 한 곡으로 펼쳐 보인 노래가 있다면 바로 이 봄날은 간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김유나님보다 더 앞을 보자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양희연님의 이미지가 제 계보에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왔어요 내면의 깊은 이야기에 오래 몰입을 하다 보면 외롭고 쓸쓸한 면에 나도 모르게 매몰될 때가 있는데 양희연님의 목소리나 음악은 깊은 이야기 위에 드문드문 놓인 진검다리를 우직하게 걸어서 건너는 그런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 나를 깊이 관찰하는 것도 슬픔에 공감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결국 오래오래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양희연님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금 되새기고 있어요 제 음악도 누군가에게는 막막하고 더듬거릴 수밖에 없을 때 여기다 하고 반짝 흐를 수 있는 향기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어떤 영상을 지나가면서 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끌어내는 그런 많은 사람이 호감을 느끼는 어떤 사람의 특징은 결국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생기 넘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결국에 그 이야기의 결론이 입술색이나 블러셔를 더 혈색 있게 발라라 아니면 뭔가 좀 더 통통 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라 라는 쪽으로 흘러가서 결론까지 보진 않았지만 그 영상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생기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생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 어떨 때 가장 생기 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달리기 할 때나 노래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기획하고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고 제 표정이 많이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든 요소들을 통해 차오르는 생기는 사실 일상에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유지하지 못해서 슬프거나 뭐 그런 이미지보다는요 오히려 저는 평소에 좀 평소에 살아가는 에너지를 너무 끌어다 쓰지 않아야 이런 에너지가 필요한 일을 만났을 때 더 강한 추진력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괜찮은 패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생기 넘치는 시절이 없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한 1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정말 생기를 주체할 수 없었던 사실 그 이전까지도 인간의 몸에서는 생기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생기 표출을 몸이 받아내줄 수 있는 시기는 오히려 진짜 5, 6살보다 10살, 11살 이쯤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고민과 생기에 비해서 몸이 살짝 못 받쳐주기 시작할 때가 저는 10대 후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모든 인간이 비슷한 어떤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에너지의 발사는 비슷한 나이대에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동네 어르신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그런 생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더 좋고 저한테 필요한 생기는 그죠? 옆구리에 툭 기대주기만 해도 되는 그런 생기면 충분해요 따뜻한 게 나한테 딱 기대주는 정도가 충분하지 막 저기로 뛰어야 되고 여기로 뛰어야 되고 이런 에너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류가 아닙니다 아휴 매일같이 동네를 쏘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함께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보면 사회는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어른의 모습을 강요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할 일은 알아서 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이같은 면을 유지하라고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어요 특히 여성의 화장이나 복식에 있어서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이같음을 벗어나 생기있음을 표현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 그로 인해 상대에게 에너지를 주기 위한 그런 생기 말고 스스로의 삶을 위한 생기있음을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삶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곡 하나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 글리인이라는 영국 가수의 Thursday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제스 글리인의 Thursday 듣고 오셨습니다 제스 글리인은 가장 많은 UK 싱글 차트 1위를 가진 여성 가수라는 타이틀이 있을 정도로 데뷔하고부터 지금까지 현재 영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가수 중 한 명입니다 2013년도에 데뷔를 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3년도 10월 프로듀서 루츠 94라는 분의 요청으로 My Love 이라는 노래 보컬에 참여한 이후에 영국의 혼성 일렉트로닉 밴드 클린 밴딧의 Weatherby라는 곡의 보컬로도 참여를 하면서 이미 본인의 음반 없이도 UK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도 클린 밴딧과 작업한 이 Weatherby라는 노래를 통해서 제스 글린을 알고 있었지만 이 앨범 자켓이 완전 다른 사람 같은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가수와 같은 사람인지는 이번에 노래를 듣고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Thursday는 2019년도 5월 발매한 제스 글린의 정규 2집 타이틀곡인데요 1집보다는 편곡이나 사운드가 좀 팝에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있지만 사실 사운드만 팝이지 보컬이 굉장히 R&B 솔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식의 믹스매치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 R&B곡을 부르더라도 저는 계속 기타와 함께 노래하던 사람이니까 포크싱어에 대한 느낌이 조금씩 묻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의 진짜 모습이 어디에 가서도 드러나는 아티스트를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요 단순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만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가사가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는데요 Thursday라는 이 곡을 타이틀로 세운 것부터 정규 2집에서 이야기하려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후렴구에 반복되는 내 맘대로 웃고 울고 싶어 그리고 그저 춤추고 노래하고 싶을 뿐이야 라는 가사에서 아까 이야기하던 지금의 내가 보이는 생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는 것에 대한 마음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하고 싶은 걸 하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 하면 돼요 뭐 도구가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사실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머리를 다듬을 필요도 그래도 어떻게 보일지 고민할 필요도 없죠 제가 하고 싶은데 가장 망설이는 것 중에 하나는 물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는 수영도 오래 배웠고 바다도 정말 좋아하는데 중학생쯤에 이제 막 속옷을 입잖아요 여자들은 브레지어를 그쯤 입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다에서 정신없이 놀고 있었는데 남자애가 저한테 속옷이 보인다고 했는지 가슴이 작다고 했는지 아무튼 뭐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몸에 물이 묻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쳐다보겠지? 이상하게 보이겠지? 계속 어떻게 보이는지를 신경 쓰느라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올해는 신경 쓰지 않고 물에 한번 들어가 보자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이 참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더 별로 신경 안 쓰는 패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막상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힘입어서 도전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보통 아주 빠르게 체력의 한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러닝을 시작한 거예요 철마다 꽃을 피우고 또 잎사귀를 뿜으려면 하고 싶은 걸 에너지 있게 이어갈 수 있는 체력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잘 먹고 열심히 움직이도록 합시다 제스 클린의 Thursday는 음악 자체도 좋지만 2019년도 프리츠에서 했던 라이브 퍼포먼스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조명과 카메라 앞에서 제스 클린의 노래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지우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 다른 뮤지션의 음악으로는 알레시아 카라의 제가 예전에 한번 틀었던 적이 있었던 노래예요 Sky is to your beautiful 이라는 노래가 있고 한국 음악에서는 찾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이효리님의 Miss Korea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이 넉넉치가 않아가지고 들기엔 조금 어려워졌는데 알레시아 카라의 Sky is to your beautiful도 어디 어워즈에서 본인이 드레스랑 귀걸이 큰 거랑 화장을 하고 나와서 노래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림자 분장을 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벗겨요 그리고 화장도 치우고 귀걸이도 떼고 뭐 이런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고 저는 이 Sky is to your beautiful의 가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놨어요 커버걸, 커버, 그 잡지 커버에 있는 여자들은 이런 거 안 먹겠지 이런 거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겠지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러면 뭐가 남는데 그렇게 여자들이 사라진다 라는 식의 가사를 벌써 쭉 길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요소를 디테일하게 살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만들어준 곡입니다 저는 또 어떤 건강한 삶에 있어서 정신 건강 그리고 몸의 건강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효리님이 늘 먼저 떠올라요 혜리님 인박에서 보여주신 이미지 덕분도 있지만 저는 어떤 인터뷰 중에 3년 정도를 제주도에 처음 갔을 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그때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효리님을 일종의 롤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한 시간 달리기도 자신이 없어서 이틀에 한 번을 겨우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그것도 3년간 하신 거면 사실 몸의 건강을 넘어서 그분이 가진 어떤 멘탈리티는 그 어떤 걸로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본인의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타고난 매력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 자체를 좀 부러워했다면 지금은 어떤 사람의 본인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고민으로 똘똘 뭉친 단단한 과거가 있는 분들을 제가 정말 깊게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만 달리기 달리기 하지 않고 몇 년씩 좀 꾸준히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 이제 네 달 정도 달린 것 같은데 끊이지 않고 계속 하는 게 목표니까 열심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두 곡 소개하고 라디오 마무리 할까 해요 싱어게인에서 만났던 인연들이 이상하리만치 사실 그렇게 오래 보지도 않았고 가까워질 만한 사이 또 아니라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도 끈끈하고 오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저 인연으로 인연만으로도 좋지만 보컬리스트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가수 요아리님의 신부가 발매되었습니다 허밍 오반 스테레오와 함께한 도마뱀 이라는 곡이 지난 4월 24일에 발매가 되었어요 꾸준히 허밍 오반 스테레오 분들과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아리님의 음색과 실력이 돋보일 수 있는 최고의 곡과 또 소스가 아니었나 하고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허밍 오반 스테레오와 요아리님이 함께하신 싱글 도마뱀 들으시면서 오늘 라디오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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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